그동안 세종시 1-4 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증했던 미세먼지 측정알림서비스 제공지역이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3단계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해 보다 고도화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기 106대를 행복도시 주요 구간에 구축했고 측정기가 설치된 현장뿐 아니라 지도서비스와 연계된 세종앤앱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순찰로봇을 행복도시 대표 명소인 중앙공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